네, 너무 좋았어요. 귀여운 오토바이를 타고 어딘가로 떠날 차리라는 이 남자, 바로 휘성씨입니다. 바람에 따라서 금방이라도 날아갈 것 같은 재밌는 표정을 보여주었는데요. 휘성씨 동행문이네요. 제가 딱히 뭘 해줄 수 있는 거라기보다 사진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기분을 유쾌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유일하잖아요. 그래서 좀 웃긴 표정이라 제 스스로 되게 즐겁게 찍으려고 애를 썼어요. 항상 자기 자신의 싸움에서 꼭 이기고 밝고 건강하고 쉬우시겠으면 좋겠습니다. 꿈은 이루어집니다. 의심하지 마세요. 희망을 가십시오. We've come true. We've come true. 오케이? 스타들의 희망 소원 들어주기 앞으로도 계속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마지막에 우리 아주 세 분의 천사 같은 아주 훌륭한 남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절히 꿈꾸고 소망하면 모든 것이 또 이루어지는 법이지요. 오늘 저녁에 또 내일 아침에 또 앞으로도 영원히 여러분들 간절히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저희들도 가을 깊은 맞이해서 말이죠. 좀 새롭게 달라진 모습을 선보이는데 여러분들 잘 지켜보신지 모르겠습니다. 네, 열심히 한 만큼 잘 전달되실 거라 생각되고요.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. 더욱 건강 조심하시고요.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네, 시영 여러분 행복하세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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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